모건 님 휴가 잘 보내셨나요? 네 휴가 잘 쉬다 왔어요.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국창 맛집 좀 갔다 오고 걷고 구경도 했나요? 출근하는 길에 다 펴 있어서 잘 봤는데 올해 벚꽃이 되게 빨리 폈다고 해서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. 빨리 더워지는 거라서 위험하대요. 파마하신 건가요? 이번에는 조금 앞머리를 조금 더 말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더 약간 나이가 조금 먹은 느낌. 잠깐만. 바로 28살? 바로 알았고요. 그의 나클리구드에서 리신 있는 쪽이 제일 베스트인데 리신 있죠? 그라가스를 할 걸 그랬나? 1을 찍고 들어온다고? 그렇죠. 랩이 찍으면 이 찍으면 돼요. 큐 찍었을 때가 조금 까다로운 거지. 나쁘지 않아요. 그러면 그의 나클리구드에서 리신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많아요.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이랬어요.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을 포기하여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없다보니까.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이 있습니다. 기창수 빼빼빼도 오 좋았는데 피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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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라이브 해주세요 원해요? 원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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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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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너무 이득인데? 나 좋고 밀어버리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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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땡큐... 이스타벌룬... 원 헌드레드... 돌면서 뵙기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서 사옥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제가 선배라니... 참... 세월이 참... 오마이갓... 언제 이렇게 제가 또... 선배가 됐을까요? 까... 케이터는 한Explant입니다.